강서구는 그동안 구민의 신속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두 곳을 운영해 왔는데요. 염광초등학교에 마련돼 있는 제1, 2센터의 운영을 10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강서구는 지난 4월 15일 제1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백신 접종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 157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한 백신 접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10월 30일 염광초등학교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하는 대신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강서구는 빈틈없는 코로나19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난 18일 정규 인력 5명을 배치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혼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